Let's introduce ourselves to 3 All In Us! Hi! We are ITZY! Hi, I'm Yeji! Nice to meet you! Let's introduce ourselves to 3 All In Us! Hi, I'm Yeji! Hi, I'm LIA! Hi, I'm Ryojin! Hi, I'm Chae Ryong! Hello! Hello! Hi, I'm Yuna! Hello, I'm Yuna! It's Yuna! It's Yuna! Now, let's start asking the question. We have three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to ask her to use three words to表現香港. First, let's say three words to表現香港. Three words? The beautiful place! The beautiful place! The beautiful place is a very powerful, a very famous place. The beautiful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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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eautiful place is a very nice place. It's a very nice place. They thought they were using three words to表現香港. So it's a little bit less. It's a little bit less. One of them is not three words. They don't all have to say three words. All the world is three words. I'll show you a beautiful place. Let's do a beautiful place. There's a beautiful place. There's a beautiful place. Three places. There's a beautiful place. It's a delicious place. It's a beautiful place. It's a beautiful place. There's a beautiful place. Um... Colorful? Colorful... ...하겠습니다. This is a very nice costume. I do it again. It's a beautiful way. One more time... One more time... Three words? It's a beautiful place. Three words. Three words. It's a nic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Three words. Yes, three words. I wanted to repeat this one here. You said a little more time. 일단은 지금 상황도 그렇고 너무 열정이 가득한 곳인 것 같아서 열정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 하고요 그리고 야경이 정말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아름다운 곳 그리고 기대가 많이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럼 3개의 지휘의 경우는 여기에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 지휘의 경우는 여기에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휘의 경우는 아주 멋진 예경과 함께 기대됩니다 되게 살아있는 곳인 것 같고 화려한 곳인 것 같고 맛있는 게 정말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이 있는 곳이나 어떤 곳이 있는 곳이나 어떤 곳이 있는 곳이나 어떤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나요? 겹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화려한 야경, 그리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미찌들과의 첫 만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화려하다, 재밌다, 맛있다 그럼arena의 가장 간단한 numerica,에서 화려한, sculpt, 그리고atted guild 워ng,"! 저는 컬러풀, 다양한, 그리고 vampo로 하거든요 저는 컬러풀, 다양하다, 그리고 홍antlyевzhagen, 그리고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홍거랑 미찌 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한국 있을 게 있어요 그 입국에서 색 supply, 너무 Prab modern가? very carbon river, minds, 만들어 벗는 왜 collect долларов 한국월이 기쁘의 식물과 uniqueness 하는 경우에는 생각이죠 패셔변ią呢 한국의 미치 네 단지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무엇인가요? 어떤 한국 음식을 좋아하세요? 일단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에그타르트가 정말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에그타르트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가지 음식도 정말 맛있습니다 일단 너무 기도해요 단타비 여러분이 알아서 한국 단타비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콘지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현지에서 한번 먹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그는 한국의 쥬가 아주 유명해요 그는 한국의 쥬가 아주 유명해요 그는 한국의 미치의 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차슈가가 맛있다고 들어서 꼭 한번 먹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그는 차슈가가 너무 유명해요 그는 차슈가가 너무 유명해요 그는 차슈가가 너무 유명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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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딤섬을 먹어보고 싶어요 그럼 딤섬은? 그럼 딤섬은? 다들 딤섬은? 정말 너무 좋아해요 에그와플 네 디저트를 좋아합니다 그는 한국의 쥬가 너무 유명해요 그는 한국의 쥬가 너무 유명해요 그는 한국의 쥬가 너무 유명해요 그는 한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봤을 때 스탄펠리라는 곳을 가보고 싶었는데 일단 배를 타고 야경을 보고 싶은 네,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는 한국에 대한 어떤 곳이 있는 곳에 사과에 대한 마을에서 십아가도는? 저는 약간 야시장이나 뭔가 먹거리 거리를 좀 걸어 다녀 보고 싶어요 저는 디즈니랜드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홍콩의 야경을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도 홍콩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야경이 잘 보일 수 있는 스카이 테라스 같은 곳에서 같이 있고 싶습니다. 저희는 홍콩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희 이번 투어도 잘 마무리하고 돌아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잇지랑 철샌키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애를 이후로 가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후로 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즐거운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사랑하는 이 프로그램을 즐겨주시고 이 제품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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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